안녕하세요. 유준우 페이지의 유준우입니다. 저는 오늘 한 사건의 해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고요. 앉았어요. 앉아있어요. 최근에 제가 강아지 더빙 영상 중에 입기부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맞냐는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. 유준우 페이지인데 질문이 와요. 제가 더빙한 게 맞냐고. 너무 많이 와요. 너무 너무 많이 와요. 와도 와도 너무 많이 와요. 그래서 더빙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증명한 날이 올 줄이야. 해볼게요. 입. 여기 입 받아. 입. 입 잡아. 아. 간식. 간식. 제 목소리 맞죠? 제가 한 게 맞습니다. 왜 의심을 하지? 왜 의심해? 그럼 다음에 만나요. 며. 뭐야. alta. .